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 머트리얼즈고요. 현재 시각 2월 11일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하시려는 일 정말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거고요. 내가 만약 LS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저점에 한번 진입을 해본다 그러면 추후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알아가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설 선물로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머트리얼즈 상장 초반부터 이렇게 매집이 굉장히 잘 이뤄지게 되면서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급등나기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IPO 영업이익에 대한 화두 사태가 좀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약간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예상을 했지만 그 하락세를 전부 다 뒤엎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LS 머트리얼즈였습니다. 자 먼저 주요 호재 소식을 좀 앞두면서 웨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집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하락 추세를 좀 제한하게 만들면서 바닥을 다지고 단기 평선인 11선과 5일선의 상승 돌파 시도가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락세가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닐 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자리로 형성이 되면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전부 막대한 손실을 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대 낙폭자리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키워드는 항상 이 IPO 섹터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는 LS 머트리얼즈의 보호 예수물량은 어디서 소화가 됐느냐 자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소화는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력들이 전부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이탈하는 자리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세력들 그러니까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 예수물량을 소화해낸 세력에 대한 위치도 충분히 상단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한 혹은 저점에 대한 매집이 시작되면서 거래량만 한번 터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단 구간인 다음 저항선 즉 라운드픽의 자리인 오만화선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이러한 하락낙폭세가 대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에리스 머트리얼즈 어떠한 섹터입니까 여러분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전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금이 좀 이탈이 됐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뒤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잠깐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 IRA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IRA는 뭐냐? 자 북미에서 만들어진 광물과 부품을 사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내면 이러한 전기차에는 전부 보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북미에서 만들기만 하면 전부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북미에서 만들어낸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면 자 이러한 것들은 과연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드는 미국 내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여러 업체들 그리고 기관들 특히나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IRA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건 트럼프였고요. 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열릴 4월 대선에서 출마를 한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이 IRA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IRA는 뭡니까 여러분들 북미에 머무르고 있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IRA는 폐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점차 줄어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금은 결국 또 어디로 갔느냐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AI 반도체와 초전도체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결국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지지수급을 위한 이런 저점 매집이 진행됩니다. 왜? AI 반도체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내가 차이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차이 실현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또 결국 다른 섹터로 이렇게 순환매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단지 LS 머티리얼즈 지금 손실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대체 어느 자리가 하반경직을 보여주는 흐름이고 내가 어디서 물을 타야 다시 한번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순환은 계속 이뤄질 거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러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손절하지 말라, 물 타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가격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손절을 할 거였으면 이미 21선을 이탈한 지금 이 자리에 여기가 바로 데드크로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탈출을 했어야 했다. 왜? 단기적인 차에 실현을 할 거였으면 이미 여기서 탈출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지지라인이 깨지고 나서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뭡니까?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부터 일단 여기서 페닉셀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페닉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에 따른 매도세는 결국 또 누가 받아먹는다? 웨인과 기관이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제가 문자로도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LS 머티리얼즈 3만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3만원 부근에서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있을 수 있고 5만원 자리 라운드 피계 자리에 저항선이 예상되니까 4만 9천원 선 이쪽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약 4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라운드 피계 자리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5만원 자리가 라운드 피계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확하게 예측이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 LS 머티리얼즈의 내부적인 소스라든지 혹은 모멘텀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문자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재진입을 안내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리 저점에서 내가 매집을 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스윙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LS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전부 이런 식으로 문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가 안내까지 전부 다 드린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전혀 받으시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는 거고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까지 전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혹은 내가 신규로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매매 타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서 상단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면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또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회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종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나는 단타로는 대응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시다가 혹은 눌림목 매매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물려버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지 라인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눌림목 매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단에 악성 매물이 충분히 많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고 하시면서 올라타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매매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재료를 통한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성장성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무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연락처 뒷 네 자리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단타 종목 안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머티 12만원으로 지금 이전에 또 안내를 드렸는데 에코프로머티 얼마인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현재가 17만 1900원입니다. 지금 아마 이때 안내를 드린 게 이때였을 거예요. 12만원 부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상단에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안내를 드렸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도 약 40%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맞춰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지금 보시면 12월 6일 보이실 겁니다. 지금 12월 6일 보이시죠. 여기 12월 6일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6일 언제였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자 여기가 12월 6일 저가는 12만 9천 7백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 22만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에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소통방에다가 어떤 종목 얼마에 샀고 비중 얼마나 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